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기력측정 1상급 10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한 문제당 10점씩입니다. 첫번째 문제 자 그림을 보시면은 103점, 이 3점을 안전하게 잡는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. 자 어떻게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수법이 있을까요? 흙이 지금 약점이 여기 있어요. 그리고 또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. 백은. 자 이걸 어떻게 잡지? 차단을 하면 이렇게 잡혀서 아 이거 시끄러워져요.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붙이는 수건은 있는데 아 이거 복잡해지죠? 바둑이 아 이거 복잡해. 이거는 이렇게 복잡해져서는 안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. 자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이쪽을 붙입니다. 2의 1이 급소가 많죠? 자 백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. 그렇다고 잡아도 아주 간단하게 잡습니다. 간단하죠? 자 급소를 낳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수순이 간단한 것입니다. 자 두번째 문제 흙이 사는 방법 아 진모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을 때는 상대방 약점을 이용해야 됩니다.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 어떻게 이용해서 사를 수 있을까요? 그냥 무심코 찔른다가는 자 이어서 자 죽었습니다. 안전하게 죽었죠? 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. 자 그러면은 흙이 사는 수법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바로 끊습니다. 자 끊을 때 백이 놓으면 돌려치기를 해서 뻗어줘요. 자 지금 단수 당하면 백이 잡힙니다. 여기 이어야 돼요. 그럼 단수 자 살았죠? 자 이렇게 해서 1로 끊고 3으로 돌리는 수가 정답입니다. 자 세번째 문제 자 이 모양은 백을 전체 잡는 모양이 아니고 백 사활을 위협하면서 이득을 보는 수법입니다.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떤 급소가 있을까요?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력발전을 위해 바둑장기 오목에 대한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구독하시어 기력 한두급씩 올리시기 바랍니다. 자 급소를 찾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데 붙인다? 그러면 후퇴를 해주고 살아버리면은 아 이것도 많이 했지만 이 정도 끝내기 가지고는 양이 안찹니다. 자 정답을 보시겠습니다. 정답은 치중입니다. 치중 했을 때 여기를 막으면 그때 이쪽을 찝습니다. 여기 3을 당하는 순간 이 백 두 점은 잡힙니다. 이게 상당한 요소기죠? 단수 쳐도 안되요. 이렇게 쳐도 안됩니다. 있는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잡히죠? 요소기를 잡으면 바둑이 편해지죠? 그렇다고 백이 뭐 여기를 아 안돼 요소기를 죽일 수가 없어. 그럼 나 요소기를 계속 잡겠다. 절대 안돼. 자 이렇게 요소기를 안 죽이려다가 전체가 다 돌아가셨습니다. 이렇게 되어선 안되겠죠?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자 이건 끝내기 수법 자 흙이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죠? 약점들이 많아요. 단수당하는 곳이 흙이 손해를 안봐야 됩니다. 바둑을 이기려면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패하게 됩니다. 자 손해 안보는 수를 찾기 자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? 자 정답을 풀어보겠습니다. 정답은 가만히 차렷 이쪽 단수치고 놓으면 자 유가무가죠? 안됩니다. 이쪽을 단수쳐도 안돼요. 유가무가 그러면은 흙이 여기를 안 놓고 여기 두는 수는 어떨까요? 단수치고 이렇게만 단수쳐주면은 이거 유가무가죠? 저렇게 단수칠 사람이 없죠? 일상급인데 이었을 때 폐가 됩니다. 이거 폐가 우리집에서 폐가 나면은 아주 그냥 곤란하죠? 수가 난 겁니다. 자 다섯 번째 문제 자 이것도 끝내기 지금 이 흙만 살아온다면은 지금 역전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됩니다. 그냥 쉽게 이렇게 두는 수는 여기서 몇집 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집이나 났어요. 아 이래서는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. 어떻게 살리는 수가 있을까요? 아 이 맥정 같은데 이렇게 백은 무조건 끊어요. 왜 끊느냐? 여기가 모양이 따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되겠죠? 안됩니다. 자 그러면은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가만히 여기를 이어요. 아니 이렇게 한가하게 둬서 어떻게 살지지? 한가한 게 아닙니다. 백이 한 점을 한번 잡는 수를 한번 둬보겠습니다. 여기 두는 수는 자 넘어가죠? 이거는 죽습니다. 백이 여기는 집어서 한 점을 잡아요. 안되겠죠? 그래서 가만히 있는 수로 이 한 점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도 백은 무조건 끊습니다. 안되요? 안되죠? 자 여섯 번째 문제 자 이 백집에서 수내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아 이 모양은 아 바둑 두시면서 많이 그 책에도 많이 나와있는 문제죠? 여기서 수를 내야 됩니다. 대책없이 이렇게 둬서는 이건 수상전 안되는 수상전이에요. 자 어디가 급소일까요? 자 여기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바로 끊어버립니다. 넣을 때 돌려치기 돌려쳤다고 이 있는 수는 통채로 돌아가집니다. 죽었죠? 세수대 내수 그래서 백은 여기서 돌려칠 때 이걸 3으로 돌려칠 때 여기 따는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아 크기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은 거죠? 여기서 아 여기 치중이 급소인데 아 이거는 급소 같지만 해보시죠? 따면 끊으면 단수 안되죠? 세수대 세수대 두수 자 일곱번째 문제 아 자 지금 백을 잡는 방법 백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을까요? 자 치중이 급소 같죠? 그러면 한집을 냅니다. 젖히면 죽지 않았느냐? 단수 죽었죠? 여기서 단수 당하니까 잊지도 못하고 자 그렇지만 백은 흙이 3으로 젖힐 때 여기로 있습니다. 여기 놓으면 자 이렇게 해서 한점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. 여기 있는 수가 있어가지고 자 그럼 치중이 안됩니다. 아 여기도 살고 자 그럼 정답이 어디일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젖힙니다. 젖힐 때 다른 데 두면 죽어요. 다른 데 두면 여기 나서 죽죠? 먹이처도 따서 자충이라 안됩니다.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때 치중합니다. 이게 수순이 중요한 겁니다. 지금 따면 죽었죠? 안 따고 한집을 내면 단수 수순이 이얼 수가 없어요. 젖힌 수가 멋진 수순이기 때문에 자 단수 죽었죠? 그래서 이렇게 젖히고 치중 가는 수가 정답입니다. 자 여덟 번째 문제 자 지금 이 흙이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집을 사활이 안되죠? 천상 이 네 점을 잡아야 돼요. 근데 백이 응원군이 이렇게 많아요. 자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백을 잡아야 내가 산다. 그러면 정답을 풀어보겠습니다. 정답은 당연히 이거는 젖혀야죠. 이거는 첫수는 누구나 생각을 했겠죠? 그러면 백은 여기 끊는 수는 안됩니다. 그냥 뻗어서 세수 대 네수 백이 젖힙니다. 이때 흙은 있는 수는 안됩니다. 이거는 안되죠? 여기 약점이 있어가지고 여기 안되요. 이거는 자 이렇게 일어났을 때 흙에게는 이단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. 대젖혀서 자 그럼 백이 어디를 둘까요? 여기 있는 수는 나도 이어가지고 하나 둘 셋 여기는 상관 없습니다. 안되죠? 그러면 여기를 이걸 끊고 이거 잡으면 꼬량지 띄워주고 이걸 잡습니다. 백이 버티는 수가 없어요. 2단 젖혔을 때는 이 네 점은 사는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자 아홉 번째 문제 아 백을 잡는 방법 이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겠습니다. 야 이 백을 어떻게 잡지 저걸 궁도가 이렇게 넓은데 백을 잡아라 이런데 급소를 치중해볼까 혼자 여긴 이게 뭐여 썰렁하니 아무것도 없죠? 아 너무 썰렁하네요. 자 이것도 안되고요. 그러면 둘 것이 없는데 단수 단수 요거 봐라 자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.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뭐 생각할 것도 없죠? 자 정답을 풀어보겠습니다. 내친김에 한번 더 칩니다. 자 있죠? 자 이게 이렇게 길다랗게 사공도는 사는데 이렇게 안되죠? 이거는 자 이때는 다섯 점으로 키웁니다. 으잉 땄습니다. 자 여기서도 지금 이건 초급사활이 걸렸습니다. 이건 뭐 어 먹이치자 안됩니다. 큰일납니다. 꼬린지점 와가지고 지금 AP 살았죠? 이거 먹이치면 안 돼요. 여기서 급소를 찾아야 돼요. 가만히 여기를 치중합니다. 자 100이 그때 먹이치서 죽게 되죠? 그러면은 여기를 두면 단수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 9의 꽃을 찾는 수 그리고 이렇게 7로 다 다수점을 키워서 잡히는 수 이 수만 아시면 이 문제는 간단히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. 자 마지막 문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백집속에서 수내기 야 이 백집속에서 어떤 수가 있을까 자 백집속에서 수를 내는 방법 여기서 수만 낸다면 뭐 바둑은 아주 여기서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.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간다. 자 이거는 자체가 안됩니다. 단술처도 그 다음에 둘 데가 없어요. 안되겠죠? 둘 데가 없습니다. 들어간다. 안되겠죠?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정답은 끊습니다. 바둑은 이렇게 끊어야 뭔 수가 되죠? 백은 이거 외길입니다. 자 이렇게 밖에 단수 못 쳐요. 한번 뻗어줘요. 이렇게 백이 여기서 단수 못 치죠? 여기서 칩니다. 여기밖에 둘 곳이 없어요. 백도 자 이때 가만히 여기를 막아요. 야 이 백이 살을 나가지고 여기가 다 자충이 됐어요. 이거 꼼짝없이 잡혔습니다. 수를 못 줄이기 때문에 역전 이렇게 키워서 사물을 키워서 백을 자충을 만들어 둔 다음에 오로 막으면 이 백을 아주 큰 수확을 얻게 되죠. 자 이렇게 해서 기력 측정 바둑 일상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. 자 여기서 기력 측정 100점 이면 일상금 문제지만 100점 이면 다 맞으신 분이 계셨다면 기력 유단자 1,2단 3단 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. 80점 에서 90점 은 1급 60점 에서 70점 은 2급 40점 에서 50점 은 3급 그리고 30점 밑으로 는 4급 밑으로 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기력 측정 일상금 문제 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기력 측정 문제를 기대해 주십시오.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.